씹는 맛이 왕교자보다 더 정성으로 차리다 비비고 왕교자 아니 거의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아서 왔는데 여기는 겨울이 시작이네 어? 형 눈 있어요? 어 우와 그러게요 여긴 야 눈이 저렇게 우리 가면 눈 있을까? 가면 눈 내리지 않을까요? 눈 오기를 다 기다리지 아... 저는 근데 눈 오면 보는 건 좋아하는데 어 신발 밖에 놔두면 신발은 또 젖지는 않을까 약간 시원이 한 3배 되네 나도 그 걱정했는데 바깥에 신발로 어떡하지? 오늘 둘이 그럴까 봐 야 갈수록 심각해진다 옛날이 겨울이 더 추웠나? 더 추웠던 것 같아 우리 때는 그 연합고사 학력고사라고 그러잖아 그때 시험 볼 때 정말 추웠거든 맞아요 내가 그때 너무 날이 추워가지고 시험을 못 봤거든 아... 시험을... 원래는 서울대 스타일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떨어가지고 가불... 가불 아는데도... 야... 손이 던져가지고 옆에 거 찍고 옆에 거 진짜 너무 아깝다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어 저도 돌이켜보면 그때 날씨가 되게 추웠어서 수는 그만큼 못 쳤어요 아 그랬냐? 제 원... 제 능력만큼 못 타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괜히 날씨에게 공부해가지고 너희들까지 다 이상한 놈들 만들어 놔가지고 야...집이 확실히 안정감이 있다 그치? 네... 안정감이 있습니다 앞에만 보면 뒤에 차 따라오는지 모를 느낌이에요 지금... 아 우리 가다가 국가대표라는 영화 찍을 때 꽤 오래 머물고 또 다른 영화나 드라마 찍으면 내가 가는 집이 있어요 황태 머리를 잔뜩 넣어서 끓이면 그 육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아... 황태해장국 같은 거요? 아 황태해장국 네... 아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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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쓰고 일단은 황태집에 먼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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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는 여전히 또 이렇게 색깔을 입어놓으셨네 잘하셨어 잘하셨어 이 동생들 진한 황태국 좀 내가 한번 끓여줘보려고 여기 있네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 그냥 드럼통에 넣고 이거 하나만 계속 끓이면 되나? 네 이거 하고 소고기 뼈 하듯이 이 육수를 내서 끓이시면 돼요 아... 우리 저거 곤드레나물이 있나? 곤드레나물 이건가? 그럼 이걸 곤드레밥을 좀 해볼까 하는데 오예 그리고 이거는 황태식혜 이거? 어 황태 발효식혜 아아아아아 식혜 아 식혜 네 식혜 이렇게 또 현지 덕을 또 이렇게 이모한테 만들다가 이모 도저히 자신 없으면 먹으러 올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또 그럴 때까지 건강하시고 이모도 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출발해? 아니 자는구나 아니 안 자요 일찍 일어났죠 아 그래? 네네 안녕하세요 배두나 씨 저기 성동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누구 하나만 제대로 부릅뜨고 뒤져주면 바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괴물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아유 고마워 아니 근데 왜 희온이를 믿고 온 거야? 하하하하 그건 녹록지 않은데? 하하하하 아니 나도 온다는 얘기 듣고 너무 반가워서 아 진짜요? 응 내가 꼭 보고 싶어서 그 큰 눈을 보고 싶어서 아 정말요? 어 희온이하고 너무 대조적이잖아 아 좀 크게 뜨고 갈게요 하하하하 뭐 좋아하셔 뭐? 저는 그 캠핑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희온이가 많이 가르쳐 줄 거야 이번엔 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캠핑 사진 볼 때마다 부러웠던 게 바베큐? 바베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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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 수 있을까요? 바베큐 두나야 네? 그 시완이도 알아? 안녕하세요 임시완 안녕하세요 저 시완이에요 안녕 잘 지냈어? 네 진짜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네 저 완전 생신인데 잘 부탁합니다 저기 내가 초짜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들 좀 가르쳐줘 우린 들어와서 처음에 청소만 몇 달씩 했으니까 그것부터요 청소? 와 기억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이 당연하죠 아유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가 지금 맛있는 거 그럼 배드라 씨 많이 준비해 놓을게 아유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기 근데 저기 하나 질문 있는데 거기 지금 되게 추워요? 거기 지금 되게 추워요? 그닥 움직이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추운데? 두나야 아니야 움직이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바람은 많이 틀어요 안아도 돼요 겁나 추워 바람 소리가 작나요 어 겁나 추워 안아도 돼 어 안 돼 그렇죠 아니야 오다 보면 사내의 강풍기를 틀어놔가지고 저도 그냥 방안 준비를 좀 똑똑해서 맞아 따뜻하게 따뜻하게 응 조심해서 오시고 네 네 이따가 어 되게 되게 밝다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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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여기 맛있는 거 많네 이야 우대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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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드실래요? 네 딱 좋은 거 이야 이야 아 이거 맛있겠다 아유 형 잘 먹겠습니다 이야 본인이 없대 제대로 하네 희원이 아 끝내 좀 먹어봐 어?